안녕하세요. 저는 로기수 작품의 로기진 역할을 맡은 김종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로기수라는 작품에서 로기수의 형, 로기진 역할을 맡았고요. 이 작품은 예전에 남북전쟁 시대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형제가 같이 있어요. 로기수랑 로기진이랑. 거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이런 게 있는데 공연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로기수라는 작품에서는 로기수가 춤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현재의 안 좋은 것들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거기서 탭댄스나 사교댄스 같은 것을 많이 추시곤 하는데 로기진 역할은 전혀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를 기대하셨거나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창작 뮤지컬 로기수 이제 곧 오픈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화이팅!